매일날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뤄서 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은용혁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별로는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반대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요즘 좀 들썩이는 상황인데요.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하시는지 오늘장도 분석해주세요. 네, 신용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자료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었고 이게 2400에서 2500까지 이 구간. 2400에서 2500 이 구간에서는 신용 물량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신용 청산, 그 다음에 반대매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두를 어디에다 두느냐, 내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는 투자 결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주식을 바라보면 대응 전략이 되게 심플하거든요. 예를 한번 제가 좀 들어볼게요. 오늘 이걸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알테오젠을 많이 물어봐요. 알테오젠이 펩트론하고 같이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허 분쟁 관련된 소송 이슈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미리 이야기했어요. 바이오는 중심이 이제 대대장이 바뀔 수 있다 해서 위탁 생산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했죠. 알테오젠이 아니라 이 이야기 제가 미리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4만 원과 88만 원. 여기서 바텀을 만드는 가정들이 나와야 되고 셀트리원만 별도로 봐야 되고 그리고 94만 원 안착되면 바이넥스하고 에이스팜이 꼬리다는 형태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바이오제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중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주도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8월 이 때인가요? 8월 이 5일 날 시장의 중심이 바이로 바뀐 다음에 반도체에서 11월 5일 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주항공 우주항공 그다음에 조선주 조선주 그다음에 원전주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 전력보다는 전 건설기계 쪽 그다음에 원전주 쪽을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대선 이후로. 그렇죠? 그러다가 테스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바이오로 계속 대정 역할을 할 거야. 아니야.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시대가 도래했어. 이쪽으로 나는 돈이 쏠린 상태에서 내가 새로 너의 힘을 가져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같은 이런 주식들 뒤에서 서포트 정도 해 주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본게임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자금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반대매매나 신용성산을 유발시켜서 돈을 버는 게 투자 주체들이 유리하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금융기관들이 먹고 살려면 그런 식으로 아마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야 될 거예요. 신규 자금이 제한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돈 벌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역으로 이용하자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던 거고 그래서 2400에서 이제 2500 이 시중 물량이 나오는 건 제가 잘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중요할 때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2500에서는 그거 안 중요하거든요. 2500에서는 지수에 대한 반대매매 신용성산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종목에 대한 반대매매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종목에 대한 반대매매 요새 주식 좀 많이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 그동안에는 좀 이격조율한 흐름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고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빠지면 자동차가 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격을 맞추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알테오젠이 가면 리가캠이나 ABL이 좀 따라오고 삼바가 좀 늘리면 나머지 바이넥스 에이스파이 좀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 그다음에 방산주하고 전력주나 건설기계나 조선주들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좀 동조 흐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2,400에서 2,500까지 진검승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2,500 정도 되니까 시장에서 결정한 거예요. 야, 이번에 바이오 그동안 수고했다. 시장의 중심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부터 11월 한 3개월 동안 니들 시장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수고했어. 그냥 트럼프 앞으로 이 키워드로 내가 바꿀 거니까 대장 이제 네가 3개월짜리 그냥 끝내. 그거를 오늘 신호탄을 저는 중으로 본 겁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장중에 루머 나오고 이슈 나오면서 20% 이상 급락하다 긴 꼴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따라 붙은 사람들 많았고 돌아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면 안 됐어요, 여러분. 적어도 32만 3천원과 36만 3천원 안착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안 됐어요. 그리고 패토론 같은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됐어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됐다고. 이거는 돈을 빼앗긴 거잖아요. 어제 루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자인과 관련된 특화 분야가 관련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그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돈들은 됐고 그냥 다수 우주항공으로 난 갈 거고 원전주 쪽으로 갈 거고 조선 대북이시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알테우전도 잘난 거 알고 니가 키우면 너 잘난 거 알고 바이오 니들 그동안 주둥심이었던 거 알거든. 그런데 너희들도 고개 숙여. 트럼프나 머스크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시장의 중심을 바꿀 거니까 고개 숙이라고 앞으로 날 섬겨. 이걸 돈이 메시지가 준 거다. 말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 반대매매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굴 죽였었어요. 삼성전자를 죽였었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500 이 구간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매매가 나오는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가 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에서 한 35%에서 한 40% 빠졌을 때 그 자리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르르 로스컨 분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테우젠이 이번에 한 이 자리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37만 원대 35만 원대.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매매가 되려면 반대매매가 되려면 이 직전 저점을 깨는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깨면은 22, 23만 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자리가 반대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때 매수할 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만약에 반대매매가 안 나오려면 지금 29만 2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얼마를 회복을 해야 되냐면 32만 3천 원과 36만 3천 원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꼬리로 인정하고서 봐도 된다. 그런데 주도권은 전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삼바한테 넘어갔다. 바이오 위탁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고 셀티론 같은 이런 대형주로 넘어갔다. 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기준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 가운데 우주항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 이런 거 좀 기다렸다가 이런 거 사라고 했죠. 한국항공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좋다고. 그다음에 hvm 이런 것도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만 1천 원이잖아요. 이런 거 2만 원 정도 깨지면 이런 것들 이제 사셔야 된다고. 우주항공은 필요하고요. 그다음 원전 필요합니다. 원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원전 필요합니다. 전력주보다 이번에 원전을 봐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는 친환경 쪽 관련된 걸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친환경이 말고 전통적인 이 에너지. 그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전력 부족해가지고 지금 물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전 쪽과 관련된 게 시장에서 전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력주보다 원전주가 이제 탑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bhi가 19,100원 갔는데 두산 에너베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한전 kps 원전 관련된 주식 있잖아요. 두산 그룹 잘 보라고. 시장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쾅쾅쾅 때린 거라고. 나한테 수능이 안 그래? 그럼 너희도 반대매매야 이런 식으로. 반대매매 안 나오면 낙폭가 될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주류는 바뀐 거야. 여러분들 배터리 기억나죠. 배터리 2년 동안 한번 에코프로 한 주도주에서 한번 탈락한 다음에 2년 3년 동안 줄기차에 하락한 거 보였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의 중심을 우뚝 서라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 현대 건설기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 이거하고 현대 에버다임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현대 중고파고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도 이제 좀 눌리지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선주 건설기계 원전주를 이제 꼭 잡자.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고 우주항공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구하거나 눌리면 더 살아. 그다음에 바이오는 대장이 바뀌었다. 뭐로 시밀러 위탁 생산으로. 삼바 셀트론 위주로 보셔라. 그리고 이제 알테우제는 반대매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직전저점이 깨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하시고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39만 5천원과 40만 5천원 안착되는 흐름 나왔죠. 다음 주 이거 넘어가는지 보세요. 이거 넘어가면 직전구청 이거 넘어가면 나머지 배터리들이 따라오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나 SKC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한 종목이. 그렇죠. 얘는 11만 원을 살아나야 되는 거고 SKC는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좀 다음 주에 연속적인지 보면서 배터리는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암튼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그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좋아지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올라온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도겠다는 얘기예요. 거래대는 좀 부족한 게 아쉬운데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바텀 그다음에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주식들 1등 위주로 포트를 구성 여기에 원전주를 이제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온 대장이 바뀐 걸 빨리 인지하고 포트에 반영시켜라. 그리고 건설기계는 현대건설기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셔서 기억이 좀 잘 납니다. 오늘은 원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이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전달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일요일에 공개방송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은 반대매매하고 신용청산과 관련된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꾸준히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왔는데요. 지금은 종목 초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산업에 대한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하고 가격 전략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